주님 오늘도 나를 부르셨네 주님 오늘도 나를 부르셨네 많은 사람들 주의 나를 택하시이요 나는 알았네 나를 살리시려고 내게 힘주시고 내게 능력 주네 주님 나를 보시며 강하고 당대하라고 주님 함께 하신다 내게 말씀하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위해 십자가 치고 가리라 주님 오늘도 나를 부르셨네 많은 사람들 주의 나를 택하시이요 나는 알았네 나를 살리시려고 내게 힘주시고 내게 능력 주네 주님 나를 보시며 강하고 당대하라고 주님 함께 하신다 내게 말씀하네 나의 모든 것 주님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위해 십자가 치고 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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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치고 가리라 놀아 먹으면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